활병 돌돌냐? 오, 삥! 어디 가지? 경쟁전인데 하신다가도 되나? 질 것 같지 않아? 점수 신경 쓰지 말고 한번 경쟁전 해보자 초반 다이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번에 뭐 마스터 찍을 것도 아니고 옆으로 가자 옆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경쟁전에서 여포하기 나 썰게 아, 좀만 더 오래 싸우길 바랬는데 내가 붙을 시간은 주지 푸시하는 게 여포는 아니야 기다리는 척 같아 가는 건 여포가 아니라 자살행위 아니야? 보금 먹으러 갑시다, 보금 보금 먹고 다시 잡으러 오던지 아, 너 오픈 카라 가다가 안 끓기면 좋겠다 용감하게 먹어 황금이라도 오, 쉿 오, 쉿 연막이 없어서 까지를 못했다 아, 장전! 엄마야, 이게 뭔... 와우 누구세요? 다시 오고 먹어 오, 쉿 오, 쉿 오, 쉿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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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하, 하, 하 살려주... 살려주... 살려준메 살려주... 살려준메 아, 분리 빨리 꺼져야 돼 슛 퐁 아니, 삥 나만 걸리는 거 아니었구나 아니, 잡삥은 어쩔 수가 없어 와, 남 그래.. 남일 같지 않다 맨날 그렇게 dur거든 삥을 깠는데 갑자기 삥이 나한테 터지지 뭐야 MC3 근데 아까 레드샷 지 지냈는데 지금 정 häоре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~~~~ 침탄 Blessed Project 그거 갈려고 했는데 여기는 차를 어디다 세우면 여기? 죽은데? 어, 참상해 아, 나 너무 무서워서 오겠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못써서 왜 걔 못썼는지 알았지 나도 내가 DMR에 그렇게 못써는지 방금 알긴 했어 근데 DMR 너무 못써긴 했다 그치 나야 써도 박았을때? 얘는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핵, 핵 많아 한 5판 하면 한 5판 맞나 아, 좀 많긴 해요 아직까지 근데 그냥 보스법이라 생각해요 엔딩 걸릴 것 같은데 를 먼저 가면 좋은데 아, 나 저렇게 손해도 너무 무서워 난 여기보다 저 헤어소가 더 좋던데 난 저기도 수르타놓으면 답이 없더 여기 써야겠다 갑자기 와아 서클이 너무 좋다 오, 사람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데 와우 투템 투템 저래서 미라도 타면 안돼 미라도 타고 저런데 낑기면은 쟤도 좀 불쌍하다 저렇게 느린 속도로 오르막길 올라가면 허어 서클 너무 좋아 저 집이 더 좋아보인다 가자 나 이 앞에 능선 때문에 안가려고 그랬는데 뭐 이걸로 차로 막으면 되지 됐다 굿 어우 아늑해 역시 이 집이 맞아 아, 왜 아, 왜 아, 왜 아, 나 이거 땜에 여기 안올려고 했네 아, 나 이거 땜에 여기 안올려고 했네 내가 무서워했던게 이건 활병 또 있냐 어휴, 삥 아휴, 뭐야 뭘 깐거야 아휴, 뭘 깐거야 아휴, 지졌다 방금 적을 끌어당기는 연막 플레이 미쳤다 약간 충구를 적 목에다 찌르고 쏜거 같긴 한데 던질거다 아휴, 또 왔어 또 왔어 누구세요 아휴, 살려주세요 야 얘 맞는다 아,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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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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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빨리 꺼져서 들어가고 싶어 나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나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묻혀 다들 이 해우소만 보면은 어떻게 어떻게 달려드는 거야 근데 이, 여기 너무 묻고 싶게 생기긴 했어 그치? 벗겨졌어 아, 여기는 쓸만한가 여기, 여기 골 여기, 여기, 여기 여기 하면 쓸만한데 한 번 겨봐 미리 가 있을까? 여기만 깎고 가는거 아니면 어? 변함 아, 이래서, 이래서 방패 들고 다녔네 여러분 이, 무거운 살림에 방패 들고 온 보람이 있지? 아, 여기도 한 명 한 명 있을만한데 역시 그래, 일단 쏴 오지마샤소리도 쏴 그래, 걔네 왠각이잖아 앗싸, 이걸 내가 먹어? 와, 내 경쟁전이 8킬 했어 여러분 이번팔에다 치킨 먹으면 유튜브 가는거야 새로운 친구가 돌에 왔어 넌 내가 손길 안 몰랐냐? 지금 지금 와, 9킬 헉, 서클 너무 좋은데 경추까지 나이스 이렇게 경추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경추된거 아니야? 뭐야, 아이디가 똑같잖아 아, 죽인 애가 추방 당한 애랑 아이디가 같은 클랜이던데? 온다 그 추방 당한 애의 친구 온다 와, 내 위치 알고 있어 이거 하나 까봐 와, 나 진짜 진짜 야무지게 잘 쐈다 나 마우스 꽉 잡고 쐈어 방금 내 유아각이라면서 아 뭐야, 둘이 싸우는거야? 낚시인가? 오른쪽에 있다 와, 뭐야, 샷발바랑 1대1 여기 돌까지만 해우소인가? 어, 돌았나? 발소리 돌았나? 발소리 3 2 3 2 2 3 3 3 3 2 3 2 3 3 4 3 4 4 4 4 4 4 4 4 4 5 5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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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7 5 6 6 10 11 12